안녕하세요. 어떠니? 잘 지냈니? 2024년이 된지도 벌써 두 달이 다 지나갔네. 최근 4번의 콘서트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창원 콘서트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노래했는데 우리 팬들은 어땠을지 궁금하고 한편으로 걱정도 돼. 괜찮았니? 네! 앞으로도 올해 내가 노력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정말 늘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다. 오늘 다같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.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래. 고마워. 2024년 2월 24일 진성이가 인사들에게 좋은 시간 정시적 와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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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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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